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183페이지 8번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에 대응이 나오죠. 정비사업은 조금 전에 했습니다만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있고 재개발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조금 전에 했다시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기도 하고 아니면 바쁘면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장으로 진행해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공적 주차하죠. 그런데 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사업장에 토지동호수자가 20명 미만이면 토지동호수자가 직접 신뢰가 돼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여기서 바로 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때 이네들에게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정비사업을 취업하게 되는 정비구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 그리고 이네들끼리 여기서 취급받고 권리관계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다. 이렇게 분쟁이 발생해서 역시 사업이 지연되면 이것도 중요한 공적 사업이오 계획사업인데 그래서 이네들을 대신해서 이네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대신할 수 있는 걸 사업 대행을 합니다. 이때 사업을 대행하게 되면 이때 들어가는 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이네들이 사업 시행자인데 이때 대행해서 이네들와서 사업할 때 돈은 누껏 돈 갖고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겠죠. 이 문제는 바로 이 시행자껏 돈 갖고 하는 겁니다. 그걸 계산이라고 해요. 계산. 계산이 사업 시행자의 돈 갖고 하고 이네들 돈 갖고 하고 그 사업을 할 때 일처리는 이 대행자의 자기름을 가지고 해요. 이게 깊은 대행. 그리고 사업 대행을 하게 됐다면 언제부터 사업 대행이 이루어집니다라고 대행 고시를 해요. 고시. 고시가 있게 되면 이 대행자들이 그 다음날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행자로서 사업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사업이 끝나면 사업 끝났다고 고시를 하죠. 그때까지 대행을 해서 사업을 해야 돼요. 이때 대행했던 친구들 공짜로 와서 해주겠습니까? 바로 그 일한 만큼 돈 줘야 되겠죠? 이네들이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수라고 해요. 보수. 그리고 사업에 들어갔던 여러 가지 비용이 있었는데 비용 상환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환문제는 보수, 청구, 이런 비용 상환문제 이걸 줘야 돼요. 이네들이 줘야 되는데 이거 계산하고 하게 됐는데 돈 안 준다. 그러면 이네들이 바로 사업 끝나고 분양받을 그런 대지금식이 있다면 압류하면 돼요. 압류하면 됩니다. 압류해버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정비사업 대행이다 틀린 거 1. 시장군수 등은 바로 권리관계 분쟁을 할 때 권잡했다가 장기간 정비사업 지연도 하나 써보고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거나 권리관계 분쟁 등으로 인하여 그 재개발 사업조합, 재건축 사업조합 그리고 재개발의 토요동호소자가 그 사업 그때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에요. 그것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재개발조합, 재건축 사업조합을 대신해서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토요동호소자가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그 자리를 대신해서 직접 시장군수 등이 바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2번 이 시장군수 등은 조합이 설립된 상태에서 조합이 시행되면 조합원은 가반수 동의로 그리고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토요동호소자의 가반수 동의로 요청했으면 조합이라든가 토요동호소자를 대신해서 직접 대신해서 정비사업을 또 추진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 읽어보면 되고 3번이 중요하죠. 사업 대행자는 사업 대행 개시 결정 고실 다음 날부터 완료 고실까지 누구의 계산으로 사업을 하냐. 사업생자의 계산 이건 말인데 이름은 바로 사업생자의 계산으로 하는 건 말인데 바로 이름은 대행자 이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버려요. 이름 및 그 말 지어버려요. 이름 및 그 말 지고 사업생자의 계산으로 그 다음에 뒤에 사업생자의 업무를 할 때 사업생자의 업무를 할 때 사잡혔다가 사업 대행자의 이름으로 사업 대행자의 이름으로 사업생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이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 대행자 그러면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 대행자의 누구냐. 바로 아까 토지주택공사 등이 있어요. 토지주택공사 등 이네들이죠. 또 지정개발자 이네들이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 대행자가 되는데 사업 대행자는 이네들이 시장군수가 가서 직접 하기도 하고 바쁘면 토지주택공사 등이라든가 이 안에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를 지정개발자로 찍어서 네가 가서 좀 해라 라고 지정을 해서 보내주기도 하죠. 지정개발자 이네들을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라고 그래. 이런 사업시행 대행자 사업시행 대행자가 사업을 할 때 여기 있는 토지주택공사자에게 돈을 좀 많이 부담켜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그때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장군수한테 승인받아라 그 말입니다. 4번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 대행자는 재산처분 자금을 빌려 놓은 문제에 돈 빌려 놓은 문제에 차이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한테 미리 가서 돈 좀 더 끌어쓰야 되겠습니다. 라고 바로 승인받아야 됩니다. 5번 이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비용 상환 관계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기숙대 대지 건축구를 압류할 수 있다. 가볍게 봐두시면 되고 9번 이 9번은 좀 중요하죠. 이 시행자들 바로 아까 이런 것들이 시행자였죠. 시행자 재개발은 조합이 또는 토이노시아가 재건축은 조합이 주관계사본 시장수 등 펄지주택공사 등 이랬이 시행자가 되는데 이 시행자는 사업을 하는 자고 이 자들이 현장 가서 공사를 하게 가지고 아파트 지고 큰 거 아니죠. 시공사 선정해서 시공자에게 돈 주고 맡기죠. 이때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는 시기 방법 이런 것들을 체크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 조합 재개발사업자와 재건축사업 조합은 언제 이 시공자인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중에서 시공을 쓰냐 하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바로 조합총 예를 가지고 경제입찰 방법을 통해서 시공자를 건설업자 등록사업장에서 선정해서 이를 맡기죠. 이때 경제입찰로 붙였는데 이 해상이 입찰되면 시기업 방법으로 시공을 선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조합의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는 토이노시아 수가 여기서 바로 100명 이하인 조그마한 사업장이다. 그때는 조합총 예를 가지고 그냥 정관인 시공에 따라 건설업자 등록사업장에서 시공을 선정해도 합법적이다. 이러시고 특히 이 재개발사업을 조합 안 만들고 토이노시아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때 이 토이노시아가 사업을 할 때는 지네들이 스스로 자취기업을 증해요. 규약을 증해놓고 이것대로 사업을 시행하죠. 그래서 이 토이노시아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는 언제 건설업자 등록사업장에서 시공을 선정하냐면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시장 군수들한테 가서 사업 시에 인가를 받는 말이죠. 사업 시 인가를 받고 나서 선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정하면 되냐. 규약이 정한반대로 선정하면 돼요. 규약이 정한반대로 선정하면 되지 경쟁입찰 시계약을 틀린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주광경 개선사업 주광경 개선사업을 주광경 개선사업보다도 이 재개발사업이니 재건축사업이니 이것들을 아까 조합을 대신해서 또 토이노시아를 대신해서 이네들이 대신 가서 사업하는 경우도 있죠. 일정한 경우 그때는 이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있고 나서 시공자를 선정하면 됩니다. 이때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 이네들이 와서 사업을 대신해서 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토이노시아는 진애들 대표그룹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돼요. 그걸 바로 주민 대표라고 하죠. 이 주민 대표에는 이 안에 있는 토이노시아 가반수의 동의였고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해가지고 시장원사한테 승인받으면 이 안에 있는 주민 대표 기구로서 역할을 하죠. 이때 이 주민 대표 측에서 바로 경쟁 입찰 방법을 통해서 시공자를 하나 선정해서 이렇게 추천하면 그 자들을 시공으로 선정해야 됩니다. 그 자가 현대건설에 있다고 하면 그 자를 시공으로 선정해서 공사를 하게 하고 결국 이 구성원이 토이노시아 분양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진애들이 현대아파트 분양받으러 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죠. 그리고 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시공자가 여기 싹 밀어버리고 와서 아파트 치고 그런 시공자인데 공사건만 계약했다고 넣는 게 아니라 기존 건축을 어떻게 설거할 것이냐라는 내용도 시공 계약했다 꼭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9번 시공자 선정 틀린 것 1번 조합할 때 조합에 또 떨어지고 그때 조합은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써놔요. 두 개 다 포함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조합은 이 말이에요. 두 가지 조합 모두 다 조합 설빙과 후 조합 총에서 경제 입찰 수익약 이 해상 입찰이 되면 수익약으로 시공을 선정한다. 그때 시공자였다고 줄 것이고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이렇게 써놔요. 그리고 건설업자가 됐든 등록사업자가 됐든 둘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공사 맡기죠. 그다음에 2번 했죠. 조합원이 100명 이하밖에 안 된다. 그러면 정관으로 선정할 수도 있다. 3번 중요하죠. 토이동수자가 20명 미만인 재개발 사업장에서는 바로 조합 안 만들고 누가 사업을 하느냐 그때 토이동수자가 직접 시행해야 돼요. 그때 토이동수자가 직접 한다 이게 중요해. 그때는 사업 시행가를 받으며 귀하이란 말을 중요하고 귀하에 따라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4번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다. 그때 정비사업에 따라 줄 것 같아요. 4번 그때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을 말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사업 시행가고시 지워버려. 사업 시행가고시 그만 지워버리고 일단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그래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후 경제 입찰 이해상이 잘 되면 시경으로 승장하고요. 5번 꼭 읽어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 11번에 1번 통과하고 아까 했으니까 2번과 3번만 보겠습니다. 2번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에 따라 줄 것 봐요. 정비사업은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후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후 경제 입찰할 또는 시기합방부로 건사부자 등록 자료를 시행으로 승리하는데 이때 2번과 3번 묶어쳐요. 연결되어야 되니까 이와 같이 시장 군수 등이 또는 토지 직통군사 등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에는 그 토지 등록소자가 주민 대표기인 주민 대표를 구성해서 선회하고 만약 신탁업자가 대신 들어가서 하면 바로 토지 등록소자 전체를 구성해주냐는데 이런 주민 대표라든가 토지 등록소자 전체의 시공자로 선정했어. 현대군사를 시공자로 좀 해주세요라고 추천했어. 그러면 추천한 자가 있었다면 그 시장 군수 등 토지 주택공사 등 신탁업자인 이런 사업 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줘야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틀리고 하여야 한다. 의무상이다. 의무상.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고 넘어가셔서 186페이지 정비사업조합이 나와있죠. 정비사업조합 거기다 줄 것이고 정비사업에다 줄 거예요. 그리고 밑에다 써요. 재개발사업하고 재건축사업. 그래서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하면 두 가지 업을 리포한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재개발사업조합하고 재건축사업조합. 이걸 묶어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 그래 그 조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합니다. 1번. 이 조합 설립추인회가 나오죠. 틀린 거. 이 조합 설립추인회는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한 후 토지 등록소자가 가반수 동여도서 5명 이상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 위원을 구성해서 시장 군사한테 가서 승인받으면 되죠. 1번 맞습니다. 5명 가반수 시장 군사 구청장 승인받으시고 그다음에 2번. 이 추인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면 추인회 아까 시장 군사한테 승인받으면 합법적인 추인화되죠. 이때 승인받았던 추인회 측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많아요. 업무 내용이 많은데 그중에 바로 업무 내용으로서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죠. 이거 선정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어. 이때 이 정비사업 전문가업자를 선정할 때는 경쟁 입찰 방법을 통해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어. 있습니다. 2번. 추인회는 정비사업 전문가업자를 바로 선정한다. 그거 맞았죠. 그다음에 이 봐보세요. 추인회 측에서는 또 어떤 일을 하냐. 설계자. 그 정비사업 관련된 설계자를 선정하고 이것도 선정하고 변경할 수 있고 또 설계자도 선정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추인회라는 조직은 바로 추인회가 하는 것은 추인회 위원장이 하겠죠. 이때 추인회 측에서는 정비사업 전문가업자를 선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업무를 선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설계를 선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업무를 선정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재개발사업장이다. 재원사업이다. 여기 노후 불안화된 건축물을 싹 철거하고 밀어버리고 사업을 통해서 대지 만들고 여기 또 아파트에서 하시면 25층, 30층 진다. 이런 재개발, 재원사업을 하게 되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시공자라 하죠. 시공자는 추인회 측에서 선정한 거 아니에요. 아까 했죠. 조합 측에서 한다. 이 추인회 측에서 설립인과 받고 삼신의 등계와 조합이 선입되죠. 조합에서 바로 조합이 시행자로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변경하지 추인회 측에서는 시공자 선정 업무를 수정할 수가 없다. 알겠죠. 그래서 이 시공자는 조합인 시행자 하는 것이지 그 추인회 측에서 하는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바로 틀렸습니다. 2번. 정비사업, 정합자는 선정할 수 있지만 시공자는 어디서 한다고? 조합인 시행자 한다. 그래서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 추인회 운영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죠. 사무실 임대료 나가지 추인회 유원장 월급도 주고 또 뭐 감사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런데 그때 돈은 누가 내냐. 정비관에 있는 토요동서가 다 돈 내야 돼요. 얘네들이 돈 내가지고 운영하죠.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이 4번. 이 추인회 측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해서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그 업무는 조합이 이렇게 성립됐다. 조합이 성립되면 조합 측에 다 권름무가 포괄 승계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이때 조합설 민가를 추진회 측에서 받았다면 30위대 등 끼치고 조합 만들면 조합이 성립되죠. 조합이 성립되면 해계장군 싹 서류 넘겨져야 돼요. 30위대 맞습니다. 2번. 2번은 3번만 보겠어. 3번 보면 정비사업. 이 정비사업을 아까 보셨어요. 이 조합이 재개발사업조합이 재건축사업조합이 만들어져서 사업을 한다. 그때 조합을 만들려면 추진회 구성의사업과 승인받으라고 했죠. 그런데 이 정비관에 있는 토요동 소재관에 추진회 위원장 서로 해몰라고 난리쳐서 부정이 발생해서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관할 시장군수 등이 개입해서 회계의 투명하게 개화할 수 있고 사업의 효율성을 도망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관할 시장군수 등이 이걸 지원할 수 있어요. 이걸 지원한 것을 공공지원이라고 공공지원. 공공지원사업으로 들어갔다. 그럴 때는 야 이거 하지마 추진회 구성하지 말고 이 안에 있는 토요동 소재 너네들이 직접 너네들이 시장군수한테 지원 받아가지고 조합 설립인가를 받게 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시장군수한테 가면 돼요. 그때는 추진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알겠죠. 공공지원은 누가 지원하는 거다고 시장군수 등이 지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는 시장군수가 도와줘. 야 이렇게 이렇게 서류 준비해가지고 나한테 설립인가를 받으러 와. 추진회 위원장 필요 없어. 그래서 추진회 구성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3번 틀려 맞습니다. 3번 봐 두시고 남은 통과. 정비사업에 관하여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는 추진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거 하나 봐 두시고. 3번. 이 추진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될 때 추진회 측에서 할 수 있는 업무 대응이 있죠. 업무 대응을 좀 잘 봐두죠. 아까 두 가지 했고요. 그 외에도 이 추진회 측에서는 조합 설립인가를 받게 하는 중병물을 수행하고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여기에 있는 토요동 소재한테 도움을 접수해서 들고 가야 되죠. 여기서 도움에서 접순물도 수행하고 개략증이 사업 시행기서도 작성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추진회 측에서 창립 초기를 또 개최한단 말이에요. 창립 초기를 개최하고 정관 초안을 작성해요.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나 5번은 하는 것이 아니죠. 5번은 조합원별. 이 조합원은 뭐가 만들어질 때 조합원이란 말이야. 조합이 성립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조합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입니다. 조합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 이 정비사업조합이 다 틀린 것. 1번. 1번 맞죠. 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1번 끝에 봐봐요. 정비사업에다 줄 거 봐. 1번. 1번 끝에 정비사업에다. 밑에다 3개 그렇잖아요. 3개가 뭐예요. 아까 했죠.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재개발사업이 있고. 재건축사업이 있죠. 아까 이거 봐봐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그 시장, 군수 등 바쁘게 토지, 주택공사 등 이런 자들이 가서 사업을 해요. 그래 이 자들이 아니 이 두 가지 사업은 누가 사업을 하냐. 이 안에 있는 토지, 동원소자가 조합을 만들어서 하죠. 그래서 이 시장, 군수, 토지, 주택공사, 지정개발자가 아니자가 이 사업을 한다. 그때는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의무상, 의무상. 그런데 1번 하여야 한다 옆에다 한마디 써요. 말이 그래야 또 정확했는데. 1번 끝에다가 하여야 한다 해놓고. 다만, 다만 여기 재개발사업을 토지동원소자가 시행하는 경우 있죠. 토지동원소자가 시행할 때는 재개발사업을 토지동원소자가 시행할 때는 조합을 살려야 할 필요 없다. 이게 떠올라야 돼. 이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지문이 왜 껍지 않으니까 거기까지 여러분은 생각해 드시고. 그다음에 2번 조합을 만약 설립할 때 인각권인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거기 밑에다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틀린 것은 아닌데 약자로 그냥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한테 가서 인각 받죠. 시장, 군수 등이라는 것은 세종시에서 사업한다고 하면 세종특별자도사장. 제주도에서 할 때는 제주도특별자도사. 욕지에서 시는 시장, 군은 군수, 서울특별시, 육당원시, 자치구청장을 약자로 시장수 등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수 등한테 받고요. 3번 맞죠. 조합이 등계에서 성립되면 법인계 부대에서 법인되고 그리고 등계가 꼭 생립된다. 맞고. 4번, 5번 중요한 숫자죠. 이 재개발 사업 조합을 설립하고자 인가 신청되려면 여기에 있는 토지동수자 4분의 3 이상 동임이 토지면적의 2분의 이상을 통해서 받아서 내야 되죠. 그래서 틀렸죠. 4번 어마어마한 중요한 숫자인데 토지동수자 4분의 3, 토지면적의 2분의 1 그래야 돼요. 그래서 3분의 2가 틀렸고. 5번 재건축 사업 조합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그 주택단지 안에 10동이 있다고 하면 10동을 전체라고 하고 한도 한도 각 동배라고 하죠. 그때 10동이 있다면 각 동의 구분수자, 가업안수 동의와 전체 구분수자 4분의 3,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동에서 들고 가야 되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데 주택단지가 안적이 포함되면 그 안쪽에 있는 건축물 토지소유자 4분의 3, 토지면적의 3분의 3 이상의 동에서 들고 가야 된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넘어가면 나오죠. 5번에. 5번하고 넘어가면 넘어가서 보면 또 나오니까. 5번, 6번 이것들이 그걸 해요. 꼭 봐두세요. 5번 꼭 봐두세요. 이제 금방 했으니까 풀어보고. 6번도 조금 전에 했으니까 꼭 풀어보시되 6번의 두 번째 동그라미. 이 조합 정관 기재사항 중에 조합은 자격하는 내용을 꼭 포함해서 정해서 인가받아가는데 이때 조합 자격하는 사항을 변경하려고 한다. 그때는 얼마의 찬성을 얻어서 그걸 첨부에서 인가 신청해야 변경을 받을 수 있냐. 3분의입니다. 그 다음에 7번. 이 재개발 사업 조합을 설비하고자 할 때 다음 표에서 예시하는 그 예시에서 상장하는 토지동고수는 얼마이냐. 어느 쪽으로 모셔서 보면 조금 전에 재개발 사업 조합을 만들 때 얼마의 동에서 받아와랬냐.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이. 여기 봐봐요.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조합을 설비하려고 한다. 그때는 추진의 책에서 인가를 신청해 나갈 수 있고 추진의 구성되지 않고 공공지원섭할 때는 정부 간에 있는 토지동고수자가 직접 동에서 확보해가지고 시장군사한테 설립인가를 신청해서 들어가는데 이때 설립인가 시장군수 등한테 신청하려면 얼마에 동의받았냐. 이렇게 정비구역이 있다. 정비구역이 있다. 그러면 정비, 이게 정비구라고 합시다. 이게 정비구역이다.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구역이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토지동 소유자. 토지동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동시권이죠. 토지면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수자 동의받아야겠죠. 이거 절반쪽이면 2분의 1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토지수자 동의받아도 되고 문제는 이거예요. 토지동 소유자. 이때 이 토지동 소유자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죠. 여기에 사업장 이렇게 했어요. 이게 사업장, 이쪽 사업장 이렇게 알아봤더니 조사해봤더니 이렇게 지번,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조사해봤더니만 또 토지지상권자 조사했더니만 1번지 땅 A꺼, 4번지 땅 A꺼, 그 다음에 4번지 땅에 또 건축물도 A 있고 2번지 땅을 봤더니 B가 C가 공동 땅 주인이고 그 땅 주인이 바로 D하고 E한테 지상권을 설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3번지 땅을 보니까 F가 땅 주인이고 F땅에 G가 건축물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십시다. 이렇게 됐을 때 토지동 소유자는 얼마로 계산했냐. 이 사업장 안에 한 사람이 지금 A라는 사람이 한 필지 땅, 또 한 필지 땅, 땅 두 필지고 건축을 가지고 있죠. 그때 A라는 사람은 그냥 이 사업장 안에 여러 개의 필지, 여러 개의 건축을 가지고 있어도 토지동 소유자를 계산할 때는 한 명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 땅 소유를 B씨가 공유하고 있다. 그냥 자기가 공유하고 있으면 지상권자 없을 때 그냥 이것도 한 명으로 계산할 때 한 명. 그런데 이 토지 소유자가 있고 그 토지 지상권자였다면 소유자하고 지상권자 중 대표자 한 명만 토지동 소유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B하고 C하고 D하고 E는 한 명으로 계산해요. 그 토지 소유자하고 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다. 땅은 F 거고 그 위에 건축물을 질 거다. 그때는 토지 소유자인 F도 한 명으로 계산해 주고 또 건물 주인 지도 한 명으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개발사업장 안에 토지동 소유자는 몇 명 있냐? 네 명. 네 명 중 얼마에 통해 받으면 되냐? 세 명.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것 좀 받으시고 통과. 나머지 통과하고. 몇 명인데? 네 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명 중 세 명 도움이 어떻게 되죠? 거기서 4분의 3이니까. 네 수호. 수호. 수호를 몇 명이냐 물어봤어요. 네 그렇죠. 오케이. 수호는 네 명. 네 명 중 몇 명 도움받은다고? 세 명. 자 넘어가시고. 8번. 8번. 조합의 설립 등이다. 오른가. 이렇게 되어있죠? 자 바로 이 조합의 3이 나오는데 문제가 많죠. 그래서 8번은 4번과 5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혼란스럽습니다. 4번면 조합 설립 추진회의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어디 할까요? 조합 설립할 때 동의에서 받아와라고 했잖아요. 동의에서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서면동의. 무엇을 한다고요? 서면동의다. 여러분이 동의에서 줄 때게요. 이 동의에서 A4같이 만들어서 와요. 이네들이. 동의에서. 동의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동의할 때에 여기다 자필로. 자필. 스스로자. 스스로 쓴다 이거죠. 스스로 이름을 써. 이름을 쓰고 적고. 요즘에는 이렇게 적고 이렇게 써요. 한글 학교에서 쓴다. 이거 뭐라고 한다고? 적어. 자기의 성명을 직접 손으로 쓰고 거기다 딱 질러. 이거 뭐라고? 지장이라고 치자. 변조 무더구려 하려고. 알겠죠. 지장을 질러. 질러가지고 동의에서 주면 돼요. 자 그리고 그것도 또 불안하니까 여러분이 주면동 중 4번 복사해서 거기다 딱 정보서 내가 진짜 동의해줬다. 라고 이렇게 해야 효과를 있습니다. 동의에서. 그래서 이걸 서면동이라고 해요. 구두. 입으로 뚫뚫한 게 아니고 서면동. 정확하게 해야 돼. 서면에 동의에서 했다가 자필로 자기 이름을 직접 적고 손으로 퍽 지장 찌르고 거기다 내가 동의해준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주민등록이라든가 여권이라든가 신분증을 딱 복사해서 전부에서 딱 내야 법조를 유회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수합은 틀렸어요. 구두가 아니고. 그 다음에 5번 볼까. 이 관리처분격 수립과 변경. 이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분양시정을 하도록 해서 분양시정을 받아가지고 분양을 해주게 한 구체인 계획으로 해서 관리처분격이 만들어지고 그걸 시장소한테 가서 인가받으면 확정되고 그 계획대로 공급하게 되죠. 사업 끝나면. 어마어마한 중요한 게겠죠. 이런 관리처분격 수립 변경을 하게 한 조합 총회를 열어서 의결하려고 해요. 그때 바로 얼마의 출석이 있어야 총회를 열도록 호요하느냐.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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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그래서 10 틀렸어요. 그때 10이 아니라 20. 그 다음에 9번. 이 조합의 설립동의 다 틀린 거. 1번 했어. 맞고. 2번 했어. 맞아. 3번 맞아. 그때 2번과 3번 묶음. 3문걸로 이해해 두셔. 2번과 3번은 한 묶음. 재건축할 때 조합 설립시 확보하는 동의자수. 중요하니까 꼭 봐주셔. 아까 했던 겁니다. 4번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했다. 체크. 변경을 하고자 할 때도 조합은 가반수 찬성을 의결하고 가반수 지어버려. 가반수 지고 3분의 2. 3분의 2상으로 의결하고 시장군사한테 인가받아야 된다.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총회에서 조합은 얼마의 찬성을 의결하냐. 3분의 2. 그리고 시장군사한테 가서 인가받아야 변경이 확정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아까 했던 것이죠. 그 동의. 아까 초기에 8번에 4번에서 고려 내려버리면 돼. 그때 동의는 구두동의 안 되고 서면동의라고 그랬죠. 서면동의는 서면동의서였어. A4같이 만든다는 말을 종했다가. 그게 서면동의서예요. 동의는 서면동의서였다가 구두동의가 아니라 서면동의서였다가 동의를 해주는 토의동수자가 자기 이름을 적고 성명을 적고 성명을 적고 그것도 줄 것이고 자필로 서명한다. 그 말과 같아. 자필로 적어. 그 다음에 손으로 질러. 지장. 지장을 날인하고. 그 다음에 신분증증서. 신분증명서 그것도 줄 것과 신분증서 뭐가 있어.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요건이 있죠. 이런 복사를 해. 사본을 첨부해서 내면 돼요. 그 정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10번. 이 조합 설립이다. 옳은 것. 1번. 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된다. 조합이 성립되려면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등기해야 되죠. 하지 아니해도 주부려. 하지 아니해도 그 말 주부려. 하여야만 딱 하겠죠. 지금 우리는 무슨 조합 공부하고 있어요. 정비법이니까 정비사업 조합이고. 정비법상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것은 몇 개가 내포되어 있어요. 두 개. 아까 했죠. 법과 법. 그래 그래 좋아. 이렇게 두 개가 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 재개발 재건축 조합을 만든다. 그때는 추진을 구상할 수도 있고 추진을 안 만들 수도 있고. 그 두 가지 생각하고. 아까 공공지원할 때는 안 만들 테죠. 그래 추진을 구상했던 안 했던 추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추진을 안 만들면 토요동원 소자가 설립인가를 신청해. 추진을 만들면 추진의 측에서 설립인가를 신청해서 인가 받고. 인가 받고 나서 30인에 무엇을 해야 되냐. 설립에 대한 꼭 등길이야 등길. 이 등기가 법인 등길이에요. 법인 등길. 무엇 등길이라고. 법인 등길. 그래 등길을 해야만. 법인 등길 첫 승길이 아니라 법인으로서 조합이 성립되는 것이죠. 그래 성립을 시키려면 등길 없이는 절대 안 된다 이거죠. 그래 이때 이렇게 조합이 성립됐다면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은 재개발은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정부가 있다면 이 안에 있는 토요동원 소자가 다 의무로 되는 것이고 의무적으로 점이 돼요. 재개발은. 이때 토요동원 소자라는 것은 전국 안에 있는 토요동원 소자가 지상권을 말하죠. 다 의미를 합니다만은 다음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 지상권자는 분양받지 못합니다. 재건축. 재건축. 재건축은 이 조합설 민간신청 아까 동의한 친구 있었죠. 동의한 토요동원 소자만 점이 되죠. 반대판은 매도 청구당한다. 이런 것들이 또 올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더시개발법상 더시개발조합도 무엇까지 꼭 해야 조합이 성립됐냐. 더시개발조합도 추진에는 만들지 않지만 추진을 만들지 않지만 설립인과 받고 30인에 등깨해야 법인으로서 도시발조합이 성립됐죠. 이때 도시발조합이 성립되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소자는 의미로 다 조합이 된다. 이런 것들이 또 올랐죠. 그리고 우리가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라는 조합을 공부하는데 이 지역, 직장, 리모델링 이렇게 세 가지 조합이 나오죠. 이때 이 세 가지 조합을 설립할 때는 여기는 이것만 하면 조합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 설립인과만 받으면 조합은 만들지 등깨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는 법의 등깨 치지 않으니까 법인 절대 아니다. 알겠죠. 다만 이 직장주택조합이라는 것은 그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한 주택을 마련하고자 설립할 때는 설립인과 받아서 이것도 만들지만 직장주택자 보경원은 외적으로 국민주택을 공급받아서 만들 수 있는 바 이럴 때는 뭔만 하고 조합을 설립할까? 1. 설립인가 받고 2. 설립신고하고 3. 설립하가 받고 5. 좋았어. 역시 좋습니다. 공부가 됐으니까 답이 팡 나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없다 그랬는데 있다 틀렸어 겸직이 금지됩니다. 그 다음에 3번 3번은 재건축 사업을 주워버리고 재개발 사업으로 바꾸면 맞아. 3번 중요합니다.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누가 직접 할 수 있다? 토지동수자가. 그 사업자 안에 토지동수자가 20명 몇만 원 밖에 안 돼. 조그마하다. 그러면 조합을 만들지 않고 직접 토지동수자가 할 수 있죠. 무슨 사업만 그렇다고? 재개발 사업. 그래 재개발 사업이지 재건축 사업은 절대 토지동수자가 직접 사업을 하는 거 아니다. 꼭 아십시오. 그 다음에 5번 맞습니다. 아니 4번 맞고 아까 했어요. 5번 마지막에 잃는다가 틀렸어. 잃지 않는다. 내가 조합장 했다. 이사 감소했다. 그러면 내가 퇴임했다 해서 내가 퇴임하기 전에 했던 행위가 다 모여든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상대방. 그래서 상대방을 보아야 되니까 그대로 효율을 잃지 않고 유해하다. 넘어가시고. 11번. 이 조합 설립할 때 이렇게 설립인가 신청서 낼 때 동의서 냈던 친구들 설립인가를 신청하기에는 동의를 철회해도 되죠. 또 설립인가를 신청하기에는 동의를 철회하는데 내가 설립인가 하는데 동의서 줬는데 기간이 30일 지나버렸어. 그러면 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동의를 철회 못해. 며칠 지나버리면 30일. 그런데 30일 아직 안 됐어. 안 됐는데 창립총을 내가 오늘 동의서 줬는데 내일 바로 창립총을 열어버렸네. 창립총이 끝나버리면 동의 철회 못해. 알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시점에 동의를 철회하게 될 때 철회 방법은 철회서를 만들어 이것도 서면을 만든다는 서자예요. 철회서가 동의 종이에요. 알겠죠. 서면을 동의를 하든 철회하든 다 서면이에요. 서면. 철회서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나 동의 처리합니다라고 내용 증명시로 발송을 하게. 우측 가서 내용 증명시로 바로 발송을 합니다. 발송은 동의 처리에서 만들어서 발송할 때 우측으로 하는데 몇 장을 만들어서 가느냐 똑같이 한 장 만들어서 복사하면 돼. 우측에서 보관할까 우측에서 도장 찍어서 개인, 개인하고 묶어서 찍었나봐요. 네 장에다가 도장 탁 찍어가지고 우측에서 한 장 보관하고 나한테 다시 주고 그리고 동의 받아갔던 추진회라든가 동의 상대방 그리고 그네들이 나한테 동의 받아갔던 친구들은 결국 누구한테 가려고 받아갔느냐. 바로 인가권자인 시장군사한테 가서 인가 받으려고 받아간 거거든. 그래서 시장군사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내가 동의했던 거 처리했던 거 알아야 되니까 바로 발송할 때는 동의 상대방한테도 하나 발생하고 그다음에 관할 시장군사도 이렇게 발송하죠. 이때 이 동의 철회를 만들어서 철회에서 만들어서 오늘 발송했다 합시다. 오늘이 8월 14일이다 합시다. 좋아. 14일 맞죠. 14일 오늘 발송했어. 발송한 날이 오늘이고 동의 상대방이 추진회의 위원장한테 도달했는데 도달은 8월 8월 15, 16, 17, 18. 그래 다음 주 화요일 날 도달했어. 그런데 이 시장군사도 동의 철회에서 바로 도달 돼가지고 접수가 됐어. 그 관청에서 동의 철회에서 왔다라고 접수했어. 접수했다면 접수한 사실을 이렇게 동의 상대방한테 지체 없이 통보를 해줘야 되니까 접수 사실을 통보해줘요. 통보한 날이 8월 17일 월요일이었어. 이때 동의 철회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냐. 발송한 날 발생할까. 동의 상대방이 도달한테 발생할까. 시장군사도 동의 상대방의 동의 철회에서 접수한 사실을 통보한 때 발생할까. 통보한 날하고 도달한 때 빠른 날이 발생할까. 땡. 봐봐. 동의 상대방의 도달한 때하고 시장군사가 동의 철회에서 접수한 사실을 통보한 때. 좀 빠른 때. 그러면 어떤 것일까. 이거. 8월 17일. 그래서 그걸 생각해. 11번. 값은 취인에 동의하였다가 인가 신청 전인 바로 10월 1일 날 취인했다가 인가권 시장한테 동의 철회에서 발송했다. 발송 떠나면. 그런데 시장은 가부 철회에서 접수된 사실을 취인했다. 통제했다. 통제했다. 체크. 밑에 동의 철회에서는 취인의 도달이 10월 7일 있었다. 도달했다. 체크. 통제하고 도달. 통제 도달. 통제하고 도달 중 뭐가 빠른 때. 양자 중 빠른 때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빠른 때 발생해. 통과하고. 12번. 조합원이다. 틀린가. 1번. 문맥이 몇 껍질지 아닐까. 수정에. 아까 다 설명했는데. 정비사업 조합원을 할 때 정자 앞에다 말씀해. 정자 앞에다 재개발이란 말씀해. 재개발 사업. 재개발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그 말. 아까 했죠. 여기 봐봐요. 재개발 사업. 정비사업의 조합원. 조합이 이렇게 성립됐다. 그러면 조합원은 정부 안에 있는 토이동호소자가 다 의무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이동호소자 뜻을 알아야 되죠. 이 안에 있는 토이동호소자. 건축소자. 지상권자 다 조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봐봐요. 재건축사업을 하겠다라고 조합 세립인가 받고 등기해서 조합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있는 토이동호소자에서 동의한야만 조합이 됩니다. 재건축사업은 동의한야만. 그게 2번이죠. 재건축사업은 동의한야만 조합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조합원의 그 수를 산장할 때 계산할 때는 여기 보니까 여기 땅은 A B C 막 이렇게 10명이 공동수여하고 있었을 때 10명 다 조합원치를 지는 거라 공유자 아니고 대표자 한 명만 조합원치를 지는다. 이렇게. 그리고 10명이 다 분야 못 받아. 한 명만 받아가는 거죠. 한 명. 그 다음에 여기 봐보세요. 여기 사업장 안에 같은 세대원이에요. 여기에 부인 명의로 하나 사놨고 여기에 또 자기 남편명으로 사놨고 딸명으로 사놨고 그게 보니까 다 같은 식구들이에요. 이때도 또 근데 부인이 다른 직장에 근무하는데 같은 세대원이지만 주민등록편에는 별도의 세대로 구분되어 있어. 또 미성년자도 그래. 그렇지만 사업장 오니까 가왔던 식구들이 돼. 그때는 대표자 한 명만 저번치를 줍니다. 여러 토지동 소재가 한 세대에 소가하는 때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주라도 미혼인 19세 미만인 직계주소도 한 세대로 그냥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구들이 여기다 몽땅 투자 냈다 하면 대표 한 명만 저번치 봐서 바로 하나만 분해받아라 이렇게 해버릴 수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 4번은 좀 알아야 돼요. 4번과 5번을 묶어버려. 여기가 재개발을 하자 재건축 사업을 하자라고 돼 있는데 투기 바람이 세가지고 투기 가위를 묶어버렸어요. 주택법상. 서울특별시 전체가 투기 가위를 가지고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 재개발한다 재건축 사업한다. 그 때에는 바로 그 사방. 여기에 있는 물건을 언제 위에 넘겨받은 자는 조합원 쥐를 주지 않은가. 바로 재건축 사업은 이거요. 재건축 사업은 여기 투기 가위를 묶어놨는데 여기서 재건축 사업 한다 그러면 설립인가를 받으내 그 물건을 양수 받는 자는 조합원 쥐를 주지 않은가.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여기 투기 가위를 묶어졌다. 서울특별시다 그러면 바로 이 조합인 시행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이제 인가 받고 나서 늦어도 3년 이내에 사업 시행가를 신청해서 사업 시행가를 받아야 되거든. 사업 시행가를 받았다. 그 이후에 여기에 있는 물건을 양수 받느냐 하면 조합 인정을 안 내야겠다. 알겠죠. 그런데 넘겨받았던 사유가 매매라는 건 증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조합원이 돌아가셔버렸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신이 넘어가. 이거 상속은 투기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금 물건이 남편명으로 되어 있는데 둘이 이혼하게 되어있어. 이혼해가지고 야 너 이거 먹고 떨어져 해가지고 넘겨줬어. 이게 바로 이혼이 이혼. 그때 투기 목적 없죠. 그때는 바로 그 자는 조합원 주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4번. 투기관리교육에서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조합설빙과 후 틀렸죠. 뭔만 조합설빙과 후 재개발 사업만. 재건축 사업이었다. 재개발 사업이었다. 줄까 봐.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은 이후 그래야 돼요. 뭔만 조합설빙과를 받은 후 그때부터 기조받는다고 조합원 주의 이전이 그래. 재건축 사업은 조합설빙과를 받은 후부터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주의 이전을 재받는다. 그다음에 4번. 맞아요. 상속과 이혼으로 넘겨받고 그랬던 자들은 지혜된다. 지혜된다. 그 말은 조합원이 된다. 그 말. 재해한다. 그 말 대신에 믿었다. 조합원 주의가 인정된다. 조합원 주의가 인정된다. 그다음에 13번. 이 조합원 임원. 조합원 임원. 조합원 임원. 말이 좀 안 맞네. 그래 조합원 임원 하지 말고 원자 지불해. 조합원 임원. 조합원 할 때 원자 지불하고 말이 안 맞으니까 조합. 조합에 임원하면 조합장 이사 감사만 말하죠. 틀린 것. 1번. 조합장 몇 명 둘까. 한 명. 그런데 이사가 중요해요. 이사. 이사는 여기 봐봐. 여기에 있는 토이동호 소자가 100명 이와밖에 안 된다. 그러면 최소 3명 이상을 줘야 돼요. 100명을 초과하면 5명 이상을 줘야 돼요. 알겠죠. 감사나 한 명 에서 3명이라고 주면 되는데 이사가 중요해요. 이사. 그래서 1번 봐봐요. 끝에 다만 토이동호 소자가 100명 초과한다. 그러면 이사 수를 몇 명 둘까. 5명. 그러면 앞에 봐봐. 3명 이상을 줘야 된다. 그 말은 몇 명 미만이면. 몇 명 이하이면. 100명 이하. 이걸 이해해 두셔. 그다음에 2번. 조합장 이사 감사만 임기가 3년입니다. 연장해서 연임할 수도 있죠. 2년 틀렸고. 그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어느 지도 모셔서. 4번. 5번. 중요합니다. 자. 4번이 왜 중요하냐면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추가 신설된 거예요. 올해. 작년에 없었는데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임원들 있잖아요. 조합장 이사 감사도. 이 뜨내기 와서 집 사가지고 와서 조합장 돼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 조합 임원을 해보려면 정비구의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을 직접 3년 동안 바로 1년 최소한도 채워야 된다. 정비구의 거주기한이 1년 이상이거나 정비구의 안에 위치한 건축물 토지 재건축 사본 건축물이 그 부속도로 함께 몇 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5년. 이번에 이게 생겼습니다. 특히 조합장으로 당선된 자는 선임 오늘 당선됐다. 그러면 선임을 부터 언제까지 거기서 머물러 있어야 되냐. 관리첨계 인가. 관리첨계 인가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철거 들어가거든. 철거를 하기 전까지 거기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알겠죠. 자. 누구는 그때까지 있어야 된다고. 조합장. 조합장 힘을 나면 철거할 때까지는 있어라. 그 말이야. 현장에서 지켜라. 그 말이야. 관리첨계 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정비구역에 거주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 이 조합장은 대원의 의장이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원의 지휘인 대원지휘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조합장을 제한. 그게 중에 조합장을 포함한 것들이야. 조합장을 제한 임원인 이사감사는 대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13-1번. 이 조합의 임원인 조합장의 이사감사 또 전문조합관리인. 전문조합관리이라는 것은 지금 조합장의 이사감사 중 누가 결혼이 생겼는데 바로 일정 기간 내에 선임이 안 되고 있으면 일정한 변호사라든지 이런 자기행사함을 바로 뽑아서 맡깁니다. 알겠죠. 그 업무를. 이런 건데 아무튼 임원이라든가 전문조합관리는 결격사유가 아닌가. 즉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바로 조합장의 이사감사 해볼 수 없죠. 약자로 우리는 어떻게 암기하고 있어요. 미PP 파금. 그리고 정비법상에 하나 더 추가돼. 정비법에만 해가지고 벌금 100만 이상을 손 받고 10년 지나지 않는 자. 이자도 임원 될 수가 없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몇 번이 틀렸을까. 4번. 4번은 5년이었던 것을 기간 연장해서 강화해버렸어. 10년으로. 중에. 개정했거든 그거. 개정했어.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까지가 임원 후 결격사유. 알겠죠. 그다음에 5번 꼭 읽어두시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시고 넘어가기 전에 거기에서 1번부터 4번까지는 1번부터 4번까지는 더시발조합 임원을 결격사유하고도 똑같아. 1번부터 4번까지는 더시개발법상 조합 임원 결격사유하고도 똑같아. 그리고 4번만 정비법에서도 추가되고 있어. 이것도 좀 생각해두시. 알겠죠.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바로 14번 정비사업 조합 임원이 다 틀린 거라고 되어있죠. 1번, 2번, 5번만 보겠습니다. 1번, 2번, 5번만. 1번. 이 조합 임원은 조합원 10분 이상의 요구로 설립된 총회에서 조합원 가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가반수 통해서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임했다고 하셔봐. 해임을 할 때는 얼마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냐. 10분의 1. 이게 작년에 개정을 통해서 생겼으니까 작년에는 그걸 가지고 한 번 전에 했어. 10분의 1을 가로채놓고 가로안의 내용으로 오는 거 이렇게. 10분의 1. 해임했다고 포인트 잡고. 그리고 1회의 해임 요구가 있어서 총회를 연다. 그때는 바로 조합장이 총회 소집,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해임을 하기 위해서 총회 열자고 요구했던 대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반동 세력들이. 그 세력 중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 소집과 집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 권할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 중요하죠. 조합장 이사. 자격을 위한 조합과의 소송 계약은 누가 조합을 대표하는가. 감사. 잘 나오니까 봐주시고. 15번. 이 재건축 사업.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과 조합 의문을 자격 직무 오른 것. 1번. 1번을 관련해 설문에서 재건축 했다고 포인트 잡아요. 재건축 그 말했다. 재건축 설문에서. 설문에서. 재건축은 1번 봐보세요. 토이동소전은 의미로 재건축 사업의 조합이 된다. 틀렸죠. 무슨 사업을 할 때 여기에 있는 토이동소전은 의미로 된다고 해서 재건축 사업.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사업의 도미한 토지 등 소장만 적용된다고 했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1번 틀렸다. 1번은 무슨 사업 할 때만 적용되냐. 재기발. 꼭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남은 일은 반복되고 있으니까 통과하겠습니다. 오른쪽 넘어오셔서. 자 16번. 이 정비 사업의 조합이 될 수 없는 자. 1번 재개발. 3번 재개발 나갔죠. 아까 재개발은 무조건 조합이 생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장, 건축, 다 된다고 했죠. 2번 재개발은 무조건 조합은 누가 된다고 했습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건축물 및 부속도를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도 동의한 자만. 그래서 2번 틀렸죠. 지상권자는 아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 5번은 가볍게 체크하면 돼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7번에 3번하고 4번하고 5번 보십시오. 17번에 3, 4, 5. 3번, 바로 조합 총에 열어서 의결할 때는 원래 조합원이 100명이 다가가면 100명이 10명 이상 직접 출석을 해야 하는데 다만 외에 가했다. 이 네 가지는 바로 어마어마한 중요한 거니까 20% 직접 출석을 요구합니다. 네 가지 해보냐. 창립층의 하나. 관리첨계 작성 변경. 관리첨계 사업 시행에서의 작성 변경. 관리첨계 수입 변경. 하나 더 추가해봐. 네 개라고 전화해. 하나 더 추가해서. 그래 정비사업비의 사용 변경. 그 이번 정비사업비를 100억 사용하자. 이렇게 이 건을 의결하려고 그래. 이거 돈 누가 낸 거예요. 조합은 된 거 아니에요.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정비사업비의 사용 변경도 조합총에서 의결할 때에는 바로 20%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데. 네 가지 중요하니까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4번. 4번은 이 조합총에서 안건을 의결할 때 조합은 100명이 다하면 100명 중 51명이 일단 출석하면 돼. 서면 출석이든 직접 출석이든 출석하면 되고 출석이든 조합은 가반스 찬스로 의결하면 되는데 다만 이 두 가위는 정말 중요하니까 가반스 찬스 생각하고 안 되고요. 자 줄 거예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변경 관리참계획 수립변경 이 두 가지는 조합은 가반스 그 다음에 출석과 그거 지워버려. 출석과 그거 지우고 출석조합은 3분의 이상 그 말 지워버려. 출석과 거기서부터 3분의 이상 의까지 지워버려. 그래서 아까 여기 이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변경을 의결하고자 하는 총의를 한다. 그리고 관리참계획 수립변경을 하기 위한 총의를 한다. 그러면 조합원이 100명이면 100명 중 50명씩 찬성해야 돼. 얼마가 찬성해야 된다고요? 50명. 그래야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은 가반스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5번을 보면 이때 분양신청을 하지 않냐는 자. 그래 분양신청을 하지 않냐는 그 자국 땅과 집이 있다. 그러면 돈 보상해서 보내야 되죠? 그러면 그 자에게 주할 돈 현금 청산에서 줄일 돈이 5억 있다. 그러면 그거 빼고 그 말 중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냐는 현금 청산 규목을 포함한 거 아니라 제한. 제한. 이 정비사합비가 10% 늘어났어. 100분의 10. 그래야 10% 늘어날 때는 조합원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얼마의 찬성이 있었냐? 3분의 3. 맞습니다. 그때 분양신청을 하지 않냐는 현금 청산 규목을 포함한다. 그럼 틀리겠어? 그거 빼고도 10%가 늘어날 때는 조합원 3분의 3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 이 조합이 정관을 변경할 때 조합은 3분의 3의 찬성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있다. 그것도 줄 거예요. 조합이 정관 변경하는 경우 조합은 3분의 3의 찬성으로 변경하는 사항. 그것도 줄 것이고. 1번부터 4번까지 딱 보고서 이게 전부니까 4개를 자주 받으셔야 돼요. 4개. 그 다음에 통과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0번에 1번만 그리고 5번만 보고 쉬었다 했는데 20번 정비사업조합이 다 틀린 거 1번 아까 설명한 건데 토이동소자가 시장수 등 토지주택구사 등을 사업시장에 의원해서 그네들한테 사업주택을 넘겨줬어요. 그때 이 토이동소자 등은 바로 지네들 대표기원 주민대표를 구성에 운영해야 됩니다. 주민대표에 따라 포인트 잡고 주민대표에는 몇 명을 우선하느냐. 유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사합니다. 20명 틀렸고 25명 이하. 그 다음에 나무를 통과하고 5번. 저업원 수가 몇 명 이상인 저업은 대원을 꼭 대야 된가. 100명. 그런데 더시벌법상 더시벌저본 의교권을 갖는 저업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총에 관할 수 있는 대원을 둘 수 있다. 50명 둘 수 있다. 정비법 100명 대야 된다. 꼭 구분하십시오. 21번은 쉬었다 하죠. 자연ingo. 22 21 23 21 23 감사합니다.